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또 이 내가 나아다워지기 위한 방법 또 이 말을 제대로 좀 하는 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말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다워지는 방법 바로 말을 제대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로 쓴 김유진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맞죠? 네 자기 책이 딱 나왔는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거기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라고 딱 붙어있을 때 기분이 어때요?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요 저는 직업이 그런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이 올랐을 때의 기분과 또 제가 쓴 책이 올랐을 때의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도 너무 많고 아직 작가라는 말도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감독이 말이죠 야구 감독이 직접 경기 타석에 나서면 볼 잘 못 치거든요 근데 성공하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이 책 이름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잖아요 이 책 어떤 계기로 쓰게 됐나요? 아 이 책 전에 제가 글쓰기 관련된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 이제 말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나왔었어요 그거를 보시고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이걸로 한 권을 만들어보자고 해주셔서 혹시 지인 찬스 쓰셨습니까?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글을 보고 그 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출판 기획자께서요 그래서 책도 나오게 되고 또 베스트셀러로 등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단도지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사람에게 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지?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말이나 글에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이제 상처를 받거나 좀 마음이 속상하게 드는 말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패턴이 있죠 네 그래서 유독이 제가 마음에 남는 말 또 거슬리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에 휘둘릴까 모든 말에 휘둘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? 네 특히 상처받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아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한번 인식하면 약간의 분노나 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잠재워지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네 그거를 적어 놓는 게 좋나요? 글쓰기도 글쓰기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? 네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신이 상처받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거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군요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책에 보니까 아 이것도 저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저런 일을 했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뭘 했을까 싶은 거죠 특히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비교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48살에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사실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제가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것이 이제 안 될 때 기가 죽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조차 즐기지 못하고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정받으려고?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기가 죽고 하다 보니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쳐다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렇군요 사실 이 메이저리거 중에 박찬호 선수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느 날은 박찬호 선수랑 저랑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박찬호는 나랑 나이가 동갑인데 저 선수는 미국을 재패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뭘 하고 있지? 이런 쓸데없는 비교도 하고 그런 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본심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어떤 건가요? 전 좀 본심이 안 갈 때 좀 억울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든든데 어떠세요?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막 나요 아니 왜 제가 내 말을 못 알아듣지?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아랫사람한테도 그러고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후배들 마찬가지로 그렇고 윗분들한테도 어쨌든 화가 부르르 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좀 나는지 더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? 서로 이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본심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복잡한 마음이 대화할 때 섞여버리면 서로가 뭐를 잡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대화할 때도 당연히 대화의 핵심이 읽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본심을 상대방에게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도 대화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심의 개수를 좀 줄여보는 것 본심의 개수를 줄이는 것?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를 전달받는 사람도 그것이 무슨 마음인지 잘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요약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좀 들여다보는 거 네 왜 자기도 참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더 모르니까 내 말이 이렇게 요약되는 게 맞나? 이렇게 자꾸만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으면서 저 이렇게 딱 썼어요 얼커니 바로 이거지 싶었어요 내 본심을 전달이 안 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을까 야 이거 생각해보면 되겠다 이거 한번 써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커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요약을 해보자 네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겪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지배당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기 싫은 일인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 때문에 그 일을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지금 떠오르는 그림책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말을 다 표현을 못해서 자꾸만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자기의 몸이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병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이제 감정과잉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부모나 연장자 선생님 또 커서는 동료 상사들 이렇게 자꾸만 그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게 그 말을 했다가는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절 들여다보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아까 그 아이처럼 폭발하거나 그러면 불이익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다 네 그 정도는 소화할 다 능력들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의 어떤 믿음과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싫어할 것이다 지레 겁먹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요 일단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예의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의 감정을 상처받게 한다든가 뭐 자아를 파괴하는 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가서 한 대 확 때려주시고 걸맞는 응징을 좀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자기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말들을 제안하고 계시잖아요 책에서 이 자기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것도 제 방법이긴 한데 음 나 그거 잘 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게 항상 자기보다 자기의 어떤 속마음이나 갖고 있는 것보다 항상 뭔가를 앞서가려고 하고 맞아요 네 아는 척하고 싶고 맞아요 조금 나아 보이고 싶은 그게 말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보다 앞서 버리면은 나는 여기 있는데 자꾸 말이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격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당당히 모를 때는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야 진짜 나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자리서부터 알아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 컴플렉스 특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버려야지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러게 되거든요 좀 못나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내 모습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진정한 내 모습인데 말이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그거 잘 몰라 네 뭐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은 나 그거 잘 몰라 네 이런 말도도 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도 책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? 비슷한 얘기긴 한데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를 오히려 지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라는 게 자꾸 앞서가려고 하고 아는 척 하고 싶고 더 나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꾸 내가 정해놓은 그 틀에 그 사람들과 상황을 자꾸만 느려고 하는 네 그런 저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굉장히 쉽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지키는 방법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청취자들한테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올해 만나본 여러 가지 신간서적 중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책이 단연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이 책을 꼭 소개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로 이걸 풀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 그거 잘 몰라 이거는 정말 저도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거든요 옳거니 이거지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자신을 자신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말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세상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받는 사람만 많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주는 거를 잘 모른대요 상처를 내가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말에 예민하지 이런 마음을 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취약한 부분을 자꾸만 돌봐주고 알아봐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말을 잘 돌보려면 너무나 예민한 나머지 조금 이렇게 안으로 움츠려들고 대화를 피하고 그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화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지금 또 대화가 많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거기에다가 가능하시면 저는 책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독서를 또 많이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책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움을 쓴 김유진 작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